에이오크파크를 왔습니다. 그냥 뭐 시민공원이다 그지? 이 앞쪽이 바다잖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달이 있잖아요. 여기는 개집? 이스탄불에도 아야소피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트러브존에도 아야소피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려고 메이단공원에서 아야소피아까지 도보로 2.8km 되더라구요. 아야소피아 안에 식당도 있는 것 같아. 신성한 곳에 식당이 있다니. 닭집이 아니라 다행이구나. 자 이곳이 아야소피아입니다. 뭐 이스탄불하고는 좀 비교는 안되지만 어쨌든 아담하고 한적하고 깨끗하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이스탄불 아야소피아도 무료입장이잖아. 여기도 무료겠지? 지금 돈 안받았잖아. 아야소피아가 되게 멋진 장소였을 것 같아. 그러게 여기 딱 자리 좋고 너무 좋잖아 인프라가. 넌 너무 좋아. 넌 너무 좋아. 넌 너무 좋아. 날아가. 희석식으로 돌아야 되지.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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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소피아. 당신이. 당신의.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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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millet. 당신은. 당신의 Premier 커 listening. 우주膜에 그곳은win에 건잖되어 있습니다. 노선 많아요. 노선의 curious information. 아유, 네. 아, 넌, 아, where is tourist informati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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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n't know because we don't know about it. we are the strangers. 음, this is my channel. 너희가 왜요? 너비. nur tourist information. 너던데? 너던데. 너던데? 너던데. 우리의 관계가 있다면? 그 내 채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주세요? 너던데? 한국에서 전통적인 일이라니? 아무것도 모르고 OK. Listen. 한국 신발, 그지? 네. 아아... 메라봐. 메라봐. 도시민아. 오. 우리 같이. 아. 아. Wait a minute. 도제모아. OK. I love you. I love Turkey. I love Trabzon. I love Korea. 한국어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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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 되는데 잡혀서 못 가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얘기하실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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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하는 소리나 봐 음 찬란해요 이자희들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자희들 굴레굴레 한국말 안녕 연락하고 싶으면 텍스트 바이 우리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헬로우 미트 버프 미트 버프 미트 버프 미트 버프 너무 늦게 왔나 너무 늦게 왔나봐 피쉬 피쉬 피쉬랑 먹자 그냥 피쉬 피쉬 버프 멘티 미트 버프 미트 버프 미트 버프 미트 버프 우리어리 아랫, 아랫.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오우! 좋아! 영텔에서 가까운 식당에 왔는데요 이거는 생선조림인가봐요 생선조림이고 이거는 공짜로 주셨어요 밥, 보리밥, 볶음밥 보리밥인 것 같아요 이 샐러드도 공짜로 주셨고 이 디저트는 뒤에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가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돼지고기인가 소고기인가 모르겠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두가지 35, 35에서 70리라 70리라면 얼마야 5,400원이에요 저희 5,400원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빵도 주셨어요 와, 맛있네 와, 맛있다 이거 또 오게 되는 건데 맛있어? 센슨조림이에요 이러면서 넣으면 좀 더 네, 센슨이네 생선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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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했냐 이 음식도 fewer 먹었어 뉴욕 이준쩡 이건 봄 sır decis이면 난다 ires 아님의 이름을 만들고 있다면 아하하하 하하하하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